안녕하십니까? 식품협품안전청 방사선안전과 이현구 연구원입니다. 식약청에서는 근본 어린이 CT영상검사에서의 환자설량공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근본 가이드라인은 전국 80개 의료기관과 어린이 CT 촬영을 많이 하는 14개 주요 의료기관의 어린이 CT설량가업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근본에 마련된 어린이 CT설량 공고량을 살펴보면 2세에서 5세의 어린이인 경우 두부는 28mg, 흉부는 5mg, 복부는 6mg로 정해졌고 6세에서 10세의 어린이인 경우 두부는 36mg, 흉부는 6mg, 복부는 8mg로 정해졌습니다. 이 권고량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어린이 CT 촬영 시 환자설량 저감화를 위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설량 권고량을 최속적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학부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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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